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저희가 기초심리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심리평가 핵심이론 54입니다. 핵심이론 54, DSM5 나와있죠. DSM이 지금 다섯번째 판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DSM 이 다섯번째 판이 계속 기출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네번째 판도 기출이 됐었는데 4도 지금은 5로 거의 다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도 5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M이라고 하는 거, 그죠? DSM 이건 정신장애를 분류해놓은 거죠. 정신장애를 분류한 거죠. 그래서 DSM1이 첫번째 판이 1952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1952년도에 제작이 되고 네번째 판이 94년도. 그리고 다섯번째, 지금 여기 교재에 실려있는 다섯번째가 2013년도에 DSM5가 나왔죠. 그래서 DSM5에서는 범주가 20개 범주, 300개 이상의 핵심 범주를, 하위 범주, 300개 이상의 하위 범주를 다루고 있는게 DSM5입니다. DSM5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처음 가장 먼저 무조건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실기시험을 보실 때,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워야 돼요. 그냥 외워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다룰 이 핵심이론 54에 있는 이야기들은 단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신경발달장애라는 게 있는데 신경발달장애 안에 있는 여섯가지 이 장애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이게 이 신경발달장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기 문제가 신경발달장애, DSM5 신경발달장애 하위 장애들 다섯가지를 써라. 이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시죠? 만약에 문제가 1번하고 신경발달장애 중에 다섯가지를 써라. 그럼 이제 여기에 배점이 나오죠. 얘는 5점 또는 하나에 2점씩 해서 10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이런 쉬운 문제 그래도 5점이다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에서 이렇게 다섯가지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맞으면 이렇게 맞고 틀리고 틀리고 해서 부분점수 3점 이렇게 맞는 거죠. 실기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나 다섯개 다 기억 안나는데 그래서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는거 아는걸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썼을 때 이렇게 맞는거 부분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발달장애는 지적장애라고 하는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자폐스펙트럼, 주의력결핍 이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조염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이건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여섯가지 이제 있죠. 조연형 성격장애. 이거는 분열형 성격장애라고도 하는데 이제 조연형 성격장애로 DSM-5에서 조염병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분열을 우리가 조염병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연형 성격장애라고 하죠. 이 성격장애는 우리 성격장애 유형에도 들어가요. A군에 들어가면서 여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 장애, 조연양상장애. 이게 정신분열형 장애죠. 그 다음에 조염병, 그리고 조연정동장애 이렇게 여섯가지가 있죠. 이 여섯가지는 가장 약한거부터 심한거의 순서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극성 및 관련 장애가 있어요. 제1형 양극성, 제2형 양극성, 순환성장애. 이 세가지가 있고요. 우울장애가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장애라는 게 들어갔죠. 여기 그래서 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이런 장애가 우울장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가 이 일곱가지가 있죠. 불안장애 안에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이것이 불안장애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박 및 관련 장애 안에 강박장애, 신체변형장애, 저장장애라는 게 있죠. 뭔가 물건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불안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저장장애라고 하는 게. 자기가 그걸 버리면 다음에 쓸 데 없을까 봐. 그러니까 그래서 강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박이 불안이죠. 그래서 저장장애, 그 다음에 발못증, 모발 벗기장애라고 하는 거.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뽑으면서 해소하는 거죠. 불안을. 또 피부 벗기기 장애. 이것도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불안, 강박이 있는 분들이 피부 벗기기. 피부 벗기기를 이렇게 상처가 나도록 해요. 이제 보이는 데를 안 하고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보이는 곳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상처가 막 나 있고 상처가 심하게 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박 및 관련 장애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여기 안에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가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 반응성 애착장애나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는 우리가 애착, 외상. 외상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인데 반응성 애착장애나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 반응성 애착장애는 아무에게도 애착을,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는 어린아이가 암호하거나 친밀해지고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애착 외상에서 왔다고 봐요.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때 애착 외상을 경험한 것 때문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고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우리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전 단계로 기간이 짧을 때, 한 달 이내로 발생했을 때 이게 그 이상 기간이 넘어가면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가 되죠. 이런 것들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해리성 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또 이인증 이런 게 해리성 장애에 포함이 되고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허위성 장애 이런 것들이 신체 증상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급식 및 섭식 장애, 이식증,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는 거죠. 반취 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신경성 식욕 부진증, 폭식증, 폭식 장애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배설 장애 안에는 유뇨증, 유분증, 수면 장애, 수면각성 장애 안에 불면, 과다수면, 잠을 못 자는 것도 수면, 과다수면도 여기 들어가요. 수면 발작증, 기면증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잠에 빠져드는 거 있죠. 갑자기 무슨 일 하다가. 또 호흡 관련 장애 있고요. 그리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수면 이상증, 초조성 다리 증후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성기능 장애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루증, 지루증, 또 발기 장애, 여성 절정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생식기 통증 느끼는 거, 남성 성욕감태 장애, 지루증 이런 것들이 성기능 장애에 들어갑니다. 성불편증도 있어요. 아동의 성불편증, 청소년 성인의 성불편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여기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반사해성 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이게 여기 들어가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 안에 알코올, 카페인, 또 칸나비스, 황각제, 흡입제, 아편류, 또 진정제 이런 장애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병분제, 타바코, 그리고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들어가는 게 물질 관련 중독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들어가는 게 도박장애라고 하는 게 들어갔죠.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신경인지장애, 안에 섬망, 그리고 주요 경도 신경인지장애, 주요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DSM4판에서는 우리 치매라고 했던 거, 그게 이제 신경인지장애로 들어가죠. 성격장애는 A군, B군, C군 합쳐서 10개인데요. 이것은 이제 DSM4와 바뀐 게 없습니다. 또 성도착장애, 성도착장애는 대부분 다 법적인 문제, 법적인 어떤 범법행위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관음, 노출, 접촉마찰, 성적피약, 가학, 아동성애, 성애물장애, 의상전환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 정신장애로는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달리 명시된 정신장애, 또 명시되지 않은 정신장애, 달리 명시된 정신장애, 명시되지 않은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 적중예상 문제 한번 보시면요. DSM5의 정신장애 분류 중에 불안장애 하위형 7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7가지 쓰는데. 7가지 쓰라는 얘기는 7점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써야 돼요. 하나라도 생각나면 써야 돼요. 부분 점수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심화학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죠. DSM4에서 5로의 개정. DSM4, 5에 의한 정신장애 주요 범주 비교. DSM4에 포함된 정신장애 주요 범주는 유아계, 아동기, 청소년계 처음 진단되는 장애가 있었고 선망, 치매 있었고 의학적 상태에 의한 정신장애, 물질 관련 장애, 정신분열,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 허위성, 헤리성 이렇게 쭉 있었는데 동그라미 2번에 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 주요 범주는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DSM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로 개정판의 숫자, 숫자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DSM4, TR까지는 개정판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로마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4까지는 로마자로 썼죠. 그런데 5에서는 숫자로 바뀌었죠. 5에서는 로마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새로운 임상적 발견에 따른 개정을 보다 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축체계를 폐지했다. 다축체계, DSM4에서 사용하는 다축진단체계, 축일, 축이, 축삼, 축사, 축오 이런 게 있었죠. 축일은 임상적 증후군이었고, 축일은 성격장애였고, 축삼은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태였고, 축산은 심리,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 축오는 현재의 적응적인 기능수준, 그래서 GAF라고 하는 걸 구했었어요. 현재 적응적인 기능수준, 이런 거를 구했는데, 이 다축체계를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SM4에서 사용하는 다축진단체계가 실제 임상장면에서 유용하지 못하고, 진단의 객관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폐지했다. 다만, 이는 표기방식을 폐지한 것일 뿐, 내용 전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진단 내에 포함시키거나 진단별 예로 전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다축체계를 폐기한 것은, 그 DSM4에서 축 1, 2, 3, 아까 이야기했던 임상적 측은고, 성격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 이것의 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개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보였던 것, 이런 것들. 또 축 4가 심리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빈번히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축이 별로 필요 없어졌다. 이런 것들, 이런 그래서 다축체계를 폐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뀐 것은 차원평가를 도입했어요. 차원평가, 그래서 범주적 분류의 한계, 범주적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여기에 속한다,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범주적 분류인데, 이게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원적인 평가 방식을 좀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범주적인 분류 안에 차원적인 분류를 적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공변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볼 때 공변, 우울과 불안이 공변한다. 그럼 여기는 우울측이고 여기는 불안측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에 속했는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공변 증상의 심각도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차원적인 평가를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변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SM-4의 기억해둘만한 개정사항, 이거를 또 잘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로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 조염병의 하위 유형이 있었는데요. 망상형, 해체형, 긴장형, 간별불능형, 잔류형, 이게 있었어요. DSM-4에서는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했어요.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강박장애, 그리고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이제 이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 안에 우리가 강박장애나 또는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각각,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박 및 관련 장애, 그리고 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독립된 장애 범주로 넣었죠. 3번, 기분장애의 하위 유형에 있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각각 독립했죠. 그래서 기분장애에서 분류돼서 각각 독립된 장애 범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4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이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배설장애 또한 독립된 장애 범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5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광범위한 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자폐성 장애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신경발달장애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자폐성 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스펙트럼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경발달장애 안에 포함이 됐고요. 또 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이렇게 차원적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면서 아스퍼거 장애, 아동기분계성 장애, 이것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아스퍼거 장애가 있었고요. 아동기분계성 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게 자폐스펙트럼 장애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다음 6번, 기존의 강박장애 및 그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새로운 장애범주로 제시가 되었죠. 그렇죠, 이것이 불안장애에서 나와서.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됐냐면요. 저장장애, 그리고 피부 벗기기 장애, 이것들이 새로운 하위 장애로 진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물건 버리지 못하는 거, 또 피부 벗기는 거, 이게 들어갔고요. 7번, DSM4에서 종종 만성적인 짜증이나 간헐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내려줬던 양극성 장애 진단 대신에 우울 장애 안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울 장애 안에 우리 월경전 불쾌감 장애도 있는데, 그 다음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있었죠. 이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이 내용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또 우울 장애 하위 유형으로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장애가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추가돼서 본인도 이런 장애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증상들, 사파 있죠? 증상 에피소드. 이것을 막 확인하고 확인했는데, 또 여기 해당되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암튼 월경전 불쾌감 장애, 그래서 어느 장애인,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 거는 상당한 기준이, 진단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튼 이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이 안에 또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주요 우울증 사파 진단 기준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을 진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뺀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DSM-5에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심각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별 배제 항목, 사별 환경을 배제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9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주의력 결핍 과잉동 장애가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어디로 들어갔어요? 신경발달 장애 안에 들어갔죠? 이는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거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ADHD 진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서 또 하나 바뀐 게 있죠? 발현 시기, 증상의 발현 시기가 7세 이전에서 12세 이전으로 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0번, DSM-5의 분류 기준에서 선망 침해, 기억상실 장애, 기타인지 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침해가 심각도에 따라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신경인지 장애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신경인지 장애. 그래서 DSM-5에서 새롭게 제시된 신경인지 장애, 하위 유형. 신경인지 장애, 하위 유형의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신경인지 장애가 있죠? 이게 이제 침해죠? 이렇게 분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바뀌었죠?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과 비물질 관련 장애로 분류가 됐어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그죠? 물질 관련이랑 비물질 관련. 그래서 물질 관련,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코올이나 이런 거 들어갔는데 비물질 관련에 뭐가 들어갔죠? 비물질 관련 안에 우리가 도박 장애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비물질 관련 장애로 구분하고 특히 DSM-4에서 병적 도박이, 도박 장애로 명칭이 변경돼서 비물질 관련 장애, 행위와 관련된 거죠.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장애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박 장애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도박 장애. 그래서 DSM-4에서 물질의존, 물질 남용에 대한 개별적인 진단 기준이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DSM-4에서는 물질의존, 물질 남용 이것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해서 이것도 의존이나 남용이냐, 이것도 따로 외워야 했거든요. 증상들도 조금 달랐고 약간. 근데 이것을 DSM-5에서는 의존과 남용이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했어요. 의존과 남용을. 다만 심각도를 나눈 거죠. 경도, 중도, 고도. 중증도죠. 시비어, 이렇게 구분하였다라는 겁니다. 12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부록 목록에 포함되었던 폭식장애. 이 폭식장애 어디에 들어갔죠? 급식 및 섭식장애에 들어갔죠? 폭식장애의 경우 최근 늘고 있는 과식과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과식과 폭식의 차이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DSM-5에서 급식 및 섭식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써 정식 진단명을 부여하였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12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기억해 둘 만한 개정사항. 선생님들이 이 첫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먼저는 각각의 장애 범주, 그리고 그 하위에 들어가는 장애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DSM-5의 개정사항, 4에서 5로 바뀐 거, 숫자도 변경했고, 다축체계 폐지됐고, 차원평가 도입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금 다룬 거, DSM-5의 기억해둘만한 개정사항 12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증, 신경증, 우리가 DSM을 다룰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증이라는 말이 있고, 신경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의 차이점, 정신증은요. 현실 판단력에 있어서, 그렇죠? 현실 판단력, 현실을 판단하는 역에 있어서 손상이 있어요. 여기는 손상이 있어요. 신경증은 정상적이에요. 현실 판단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정신증에 있어서 주요 장애는 정신분열증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신경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우리 불안장애, 우울증,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왜 MMPI에서도 앞에 척도들, 그렇죠? 앞에 척도들은 신경증 척도라고 그러고, 뒤에 척도들은 정신증과 관련된 척도라고 그러죠. 6번, 7번 이렇게 갈 때는 정신증 척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신증과 신경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증의 주요 장애는 정신분열증이고, 신경증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이죠. 그리고 병에 대한 인식, 자기 병인식, 정신증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증은 좀 가지고 있죠. 자기 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적응, 적응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정신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신경증은 좀 약간 경미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치료, 정신증은 주로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약물치료 뭐 이런 것들 주로 해야 되고요. 신경증은 외래치료나 방문치료, 신경증도 약물치료는 하지만, 외래치료나 방문치료 이렇게도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비교해서 정신증과 신경증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초적인 DSM-5의 정신장애 분류, 정신장애 분류 한번 5판으로 한번 봤고요. 그리고 개정된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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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기